자 그럼 짐 있으신 분들만 통과하시면 돼요. 네 짐 가진 분들만. 어? 어우 잘 나왔는데? 들어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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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 걸렸다. 어? 걸렸다 걸렸다. 의심 물질이 발견됐습니다. 잠깐만. 스택을 지나갔습니다. 의심 물질이 발견됐습니다. 어 뭐야? 저 공에 뭐가 있는 거야? 공 안에 뭐가 있나 봐. 많아? 아 도원 씨 지금 자세하고 보시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. 빨리 빨리 약간 이런 거. 어 뭐가 있나봐. 어? 어 짤러 안 하고 있나 봐. 어 짤러 안 하고 있나 봐. 어 진지해. 진지하다. 왜 이렇게 언급이 연기가 필요하면. 떨지 마세요. 형아 너 왜 이렇게 떨어? 왜 이렇게 떨어? 형아 너 왜 이렇게 떨어? 이게 공부했던 놈이라고 그래요. PD예요 PD. 아 그거 연기 학원을 좀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. 어?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. 어 뭐가. 어 어 어 어 뭐 있나 봐. 응? 야이씨 내가. 나와봐. 야이씨 내가. 나와봐. 나와봐. 저거 참으세요. 저거 참으세요. 자기가 해. 아니야 아니야. 나와봐. 야이씨. 자기가 해. 형만. 야 위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. 각돈. 각돈. 야. 뭐야. 아니 이걸로 몇 분을 쓰는 거야 지금. 비둘기라도 나오는 거야 뭐야. 공이잖아. 어 어 어. 이거 봐. 어 어. 마약? 어 어. 마약? 어 어. 마약? 어 어. 공안에서 위험 물질이 맛수금이 배기됐어요. 위험 물질이 맛수금이 배기됐어요. 맛수금? 잠시만요. 미안한데 보안 검색에 그게 걸려요? 아니 맛수금이 왜 위험 물질이야? 아니 맛수금이 왜 위험 물질이야? 아니. 아 진짜. 자 곽도원 씨의 축구공에서 맛수금이 색출됐습니다. 야 그러면 저 곽도원 씨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에 곽도원 씨를 맛수금 밀반출 현행범으로 검거 용의자 선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곽도원 씨는 이 용의자 옷을 지금 위에 걸쳐주세요. 오 용의자구나 시작하자마자 용의자야. 자 여러분 오늘은 러닝 조기축구에 전지훈련에 숨어든 범죄자 소탕작전 국내 수사 레이스입니다. 자 지금 열 분의 전지훈련 가시던 분들 중에는 맛수금 밀반출을 시도했던 범죄자 2인과 첩보를 입수하고 정입한 경찰 2인이 존재하는데. 아... 아... 아...